누가 꽂아 znaczy? 누가 꽂아놨나본데 자 잠깐만 보세요 고객님 지금 보시면 스팀이 나오면 원단을 가리지 않아서 좋아요 지금 보이세요? Template 아니 구매하면서 보셔야 돼 이것만 계속 보시면 안 돼 지금 손으로 당기는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그대로 있어요 Wonderful 그리고 이게 스팀만으로 그리고 저희가 140 personality 열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자체가 스팀이 머금고 있느냐라는 약간 그런 축축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시에 날려줘요 옷걸이 짜고! 그래 니트는 개켜서 옷걸이는 난리나고 잠깐만 짝꿀꺼 쪼면 이렇게 싹 닦아 대잖아요 이거 꽂으면 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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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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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 해볼까요? 스팀 꼬시면서 살짝 지나가면 그냥 없어졌어 뿔 한 거 없어졌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내 마음에 뿔도 없어져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거 나를 뭘 하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내 마음에 뿔도 없어져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